한 주간 가장 핫한 뉴스의 댓글을 알아보는 테나시아 댓글뉴스 개그맨 겸 연호부 기자, 개기자 황영진입니다. 강남 한국 국적을 얻으려고 시도하다. 가수 강남시가 한국 국적 취득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. 강남 측은요, 이달 말 자료 준비가 되면 바로 귀하 신청을 할 예정이고 지난해 말부터 생각을 많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리고 시국이 이래서 이런 기사가 나가는 것을 염려했는데 응원 많이 줘서 감사드린다라고 했습니다. 여기에 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. 이 시기에 일본 국적 포기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대단하다. 강남 멋진 남자, 강남 흥해라. 한국인 되면 강남아 강남 살 거지. 귀하면 군대도 가는 거죠. 예비군대 맞나요? 강남 진짜 멋지다, 환영한다. 이런 댓글들이 달렸습니다. 여기에 또 극소수의 댓글도 달렸습니다. 국적을 버리는 건 나쁜 짓입니다. 국적 버리지 마세요. 라고 아이디 유승준님께서 달아주셨네요. 자, 개기자의 한마디입니다. 강남 씨, 환영합니다. 너무너무 축하할 일이고 이제는 한일전 하면 붉은 악마 티 입고 응원하실 거죠? 지금까지 테나시아 댓글 뉴스, 개기자 황영진이었습니다. 다음 주에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